요즘 제가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다이어리 리뷰하는 시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다른 영상이랑 조금 달라요 다른 영상은 제가 생각이 나면 콘티를 짜서 바로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은 그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야 돼요 하루를 쓰고 이틀을 쓰고 3일을 쓰고 일주일을 써야 이거를 리뷰하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면서 또 몇몇 분은 멱살 캐리 으쌰 하고 해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은 제가 살려드릴게요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조금 힘든 분들 이렇게 살포시 밀어드리고 좀 지친 분들은 좀 업어드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이게 왜 더 기다려지는지 제가 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그거예요 최근에 직원분이랑 밥을 먹으면서 돈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직원분한테 해드린 게 있거든요 돈 돈은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황 따라 맥락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지고 사람마다 그거를 체감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돈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돈 많으면 좋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간을 아웃소싱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고 시간을 멈출 방법은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돈을 지불함으로써 내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죠 너무 좋죠 그거보다 돈의 더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돈이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부정적인 부분 네거티브한 부분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불행할 확률 비참할 확률은 확실하게 비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 대칭으로 봤을 때 반대 돈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행복도 비례하게 올라가고 또 뭔가 내가 뭐 고기암이 더 올라가고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뭔가 어떤 뭐 내 파이팅이 올라가고 그러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이렇게 음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 확률적인 게 비례하게 확 늘어나는데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돈이 많아지면은 불행을 막을 방법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고 내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거에 굉장한 의의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심지어 여러분들이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쫓으면은 지치고 진짜 삶이 말라가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원분이랑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냥 극단값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누가 우리 회사를 500억에 인수를 해줘 사실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협상을 하고 뭐 이제 그 대신 계약 조건이 있겠죠 몇 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묶여갖고 의무로 묶여서 5년 동안 매출을 얼마 내주고 뭐 그런 여러분 매각이 그렇게 단순하게 똑딱 되진 않습니다 어떤 조약들이 있는데 일단은 팔렸다 쳐요 제 지분이 50%라고 쳐요 세금 내고도 한 200억 생기는 거거든요 200억 조금 안 되게 생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 현금이 하늘에서 200억이 떨어져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에 10억씩 생겨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막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뭐 행복하냐면은 요거 일주일 열심히 이 약물고 써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돈을 버는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치로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우리 고대표님이 목표로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그럼 행복한 직원들이 만들어낸 프로덕트, 서비스가 과연 고객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우리 상품과 제품으로 어루만져 드릴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해나갈 때 그냥 미친 듯이 행복해요 미친 듯이 행복해요 오늘도 독서연구소에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에 저희 광고에 댓글이 달렸어요 고 작가님 이런 이런 판권 사보시면은 어떨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면서 되게 수준 높은 책이에요 비주얼 띵킹 관련해서 근데 때마침 그게 결이 맞았는지 고 작가님이 그 판권을 이미 사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광고로 돌아간 거에서 서로 댓글 주고 받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런 거 댓글 하나 봤을 때 그냥 막 미친 듯이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되게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도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이어리 제가 여러분 이게 지난주인 거거든요 지난주 거 아 지난주 맞죠?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제가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제가 2주 연속을 1주는 산발적으로 작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썼었는데 2주 연속 다이어리를 이렇게 열심히 쓴 거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3일 전, 4일 전에 쓴 게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보면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3일 전, 4일 전에 무슨 일을 했지 떠올리려고 하면은 떠오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안 떠올라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쓰고 나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이잖아요 쓱 보죠 그냥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PDS가 아니더라도 다 데일리포트 써보시라고 앞으로 계속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깜짝으로 깜짝 영상으로 이틀째 찍어드린 게 있는데 그 뒤에 거를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수요일 거 읽어드릴게요 C 부분 읽어드릴게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은 생긴다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가 진정한 안티프레질이다 아 제가 이제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나 개인에 대한 수련은 잘해왔다 제가 수련 수행을 잘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직과 가족으로 조금씩 더 완벽하게 확장할 것인지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게 씩씩함이거든요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누나 이렇게 가족들에게 제 씩씩함을 좀 이렇게 전염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을까 따로 한 편 찍을까 말까 하다가 이 다이어리 리뷰 때 이걸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좀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신이랑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 목숨을 바쳐요 실제로 제가 죽으면은 너무 슬프겠죠 우리 가족들은 그런데 제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제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계 평화 전쟁이 없어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건 복잡계적 요소이기 때문에 단정져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한시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씩씩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 씩씩해졌으면 좋겠다 씩씩하다는 게 어린이한테 쓰는 말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 용감해졌고 좀 씩씩 용감도 아니에요 씩씩이 딱이에요 좀 씩씩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다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 씩씩한 게 매우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우리가 사회적 거시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뿌리가 씩씩하지 않은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뭐 신이랑 지금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못 만들지언정 한 명이라도 더 씩씩하게 만들겠다 이게 제 목표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씨에다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 목요일을 꼭 여기 목요일 그지같이 글씨 썼지만 너무 글씨를 못 써갖고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지같다고 말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영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하루였다 제가 올해 영어 공부가 목표니까 보면은 영어 공부 10시에 했는데 2점인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몸을 꿰면서 딴 거 하면서 딴 짓 하면서 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또 했고 쭉 보면은 영어 공부를 그 다음엔 안 했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썼네 아 이날 뭔가 또 사이사이에 열심히 했나 봐 이동할 때 아무튼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만 그러니까 기록을 믿어야지 기억을 믿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블록을 쓰시던 어쨌든 기록을 자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저도 봐봐요 제가 이렇게 C를 써놨는데 여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아 그럼 어디서 뭔가 더 했겠구나 아 이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났네요 제가 이제 채아랑 뭔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채아랑 뭐 이렇게 채아랑 같이 숙제 옆에 봐준 거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도 제가 채아 이제 숙제 봐주면서 그냥 보기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단어도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조금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날 기억이 나네요 아 확실히 기억이 났어요 이날 미팅을 좀 많이 하고 이동을 하는 시간에 단어를 좀 외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남는 짜투리 시간을 되게 알차게 썼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연하게 새롭게 읽은 책에서 영어 책에서 외운 단어를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났다 굉장히 기분 좋고 고무적이다 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날 제가 뭔가 운동을 아 여기다 운동 강조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플랜에다가 운동을 해놓고 심지어 한 칸을 더 할애해서 느낌표를 적어서 간단하게라도 뭘 하자라고 했는데 운동을 못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졌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네요 운동을 갈까 말까 진짜 열 번은 고민한 것 같다 일하다 지치면 항상 그러는 것 같다 운동 있는 날은 미리 스케줄 조정을 해서 적절한 환경 설정을 미리 하자 아 또 여기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영어공부 4점이라고 써 있어요 밤에 영어공부한 거 칭찬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40살 넘었고 우리나라 나이로 42살인데 영어공부한 거 혼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행복하다니까요 그냥 그날 행복해요 이걸로 제가 1억 번 거 2억 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행복해요 그냥 내 자신이 발전하고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더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까요? 전주 열심히 적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전주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한 개도 안 떠올라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뭘 했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한 개도 안 떠올라요 군부가 됐다 진짜 그래서 그나마 전주 거는 이렇게 떠듬떠듬 보면서 어? 어? 이제 막 이게 좀 보니까 지난주 거 보니까 좀 떠오르네 이렇게 봐야 떠올라요 그러면서 아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자는 거고 제가 여러분 뭐가 제일 비싸다 그랬죠? 피드백은 비싸다 피드백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이거 한 몇 년 되죠? 그럼 무조건 인생 바뀝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거 읽어드리면은 그냥 뭔가 나아지는 날이 있다 날이었다 우리 딸 수학 문제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는데 이 나라는 사당동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놀면서 놀고 수학 공부하기로 숙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이걸 막 진짜 죽을 만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해냈어 우리 딸이 제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이제 대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분 싫은 사람 좋아하는 친구는 잘하겠지만 우리 딸은 그렇게 안 우리 딸은 그림은 진짜로 정말로 어른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쭉쭉쭉쭉쭉 그리지? 와 저는 우리 딸한테 솔직하게 아빠는 어린이지만 너처럼 못 그려 수학은 제가 우리 딸보다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딸이 수학을 하길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채아야 우리 딸이 이제 막 옛날에 엉덩이 탐정도 보고 그런 탐험 얘기 이런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 놀이하면서 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채아 이거 다 게임이야 이거 공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법칙을 맞춰가면서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야 최근에 또 아빠랑 저랑 우리 딸이랑 저랑 우리 아내랑 방탈출 게임을 제가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 다 무서운 건데 어린이용의 해리포터랑 피노키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면은 연립방정식도 있고 수학 문제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거 잽싸기 푸니까 우리 딸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너 아빠 피노키오 탈출 잘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다 수학자로서 그런 거 그러니까 대화를 최대한 열심히 하니까 우리 딸이 생각보다 스스로 많이 해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해냈다 대견하다 정말 오랜만에 2주 동안 다요일이를 썼다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쓸 것 같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PDS를 쓰게 된 계기는 51%는 절 위해서지만 49%는 여러분들 멱살 캐리 그 다음에 정말로 머리끄네의 캐리 수레 캐리 어버서 캐리 어떻게든 여러분 캐리 하겠다 뭐 안되면 구름에 실어서라도 띄우겠다 그냥 정말로 마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캐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건데 그게 좀 마음이 더 바뀌고 있어 그냥 온전히 날 위해서 좋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교감을 해서 너무 좋구나 제가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저도 일이 많고 이것도 찍으려면은 생각도 하고 뭐도 하면은 두세 시간 금방 훌쩍 날아가거든요 NG도 나고 뭐 하니까 오늘은 NG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앞에 10분밖에 안 날렸지만 이게 또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죠 잘되는 날은 그냥 탁 처음 누르고 끝나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 날은 좀 날라다녀야 되는 날이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을 조절해서 이제 2주째 보여드렸으니까 계속 지속되게 한 달째 1월 1월 또 한 달 쓴 거 리뷰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다니까요 그냥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이랑 교감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안 쓰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거 제가 다시 심폐소생술 시키는 거에서 댓글이 그런 거 나오죠 그냥 미칠 것 같아 내가 야구선수는 역전 말로 없는 친구 같아 안 쓰던 분 쓰게 하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썸네일이 죽도록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는 진짜 죽도록 힘든 겁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과거로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진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수학능력 시험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 자체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는 곧잘 하다가 고3 때 첫 제대로 된 모의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전국 퍼센트를 알 수 있는 그게 제가 37,8% 나왔어요 40% 근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인서울로 대학을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상위권 대학 가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때 배치표를 봤을 때 동국대 나와서 그래도 동국대 전작가 갈 수 있는 애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누나가 동국대 다녔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랬는데 가로하고 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경주에 있는 동국대 말하는 거야 아 나 살면서 경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왕 나는 대학교를 다니면 서울 안에서 지방에도 좋은 대학교가 있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서울 안에서 그냥 좀 통화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제가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를 좀 진짜로 열심히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없겠지만 저는 좀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봉천역에서 우리 영락고등학교까지 올라갈 때 정말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과학탐구를 하나씩 다 풀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거보다 집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럼 한 달 살았으니까 한 달만큼 발전하냐? 안 발전해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진짜 그때 죽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성적이 떨어지지? 그러면서 근데 조금 오르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모의고사 가서 우리가 400점 만점이 32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직으로 쓰고 다녔어요 제가 팔에다가 무슨 문신한 것처럼 대떡 크게 320 몇 점을 쓰고 내가 이걸 잊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오르더니 오르더니 350, 360, 360 이렇게 가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1점 몇 프로를 맞아서 선생님들이 다 칭찬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1점 몇 프로 맞으면 거의 1, 2등이에요 5등 안에 든다고 보면 돼요 3등 안에 든다고 제가 1점 몇 프로 맞으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알아요 제가 논술을 못하는 걸 알아서 아 그러니까 원래 1점 몇 프로 맞으면 연고대 노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쨌든 그래도 1점 몇 프로 맞은 게 대견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그때 당시 수능이 확 쉬워졌는데 저는 그거에 못 따라가서 9%인가 결국엔 맞았던 것 같아요 10% 그냥 10% 맞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래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니까 40%가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의고사 때는 1%도 찍어보고 근데 또 뭐예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게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도 많이 가미가 됐겠지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억울한 거 내가 1%까지 맞아 봤는데 이거를 10%까지 떨어지니까 스케일 다운이 됐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 눈물이 나오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균관대를 7차인가 8차 추가로 갑니다 꼴찌로 입학한 거예요 OT 전전 날 OT 전전 날 중앙대 합격한 거를 바꿔갖고 성균관대 공학계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공학계열로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는 그때 공학계열에 폐해가 뭐였냐면은 공학계열로 뭐 1500명 뽑았다고 치면은 1300명 정도가 막 전작갈 가고 싶어 했어요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잘못 만든 거예요 설계를 그래서 그게 바로 폐해를 알아갖고 정보통신 계열로 분리가 다음 연도에 됩니다 왜냐하면 다 거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거 못 가면 다 막 학교 막 자퇴하고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수능 점수로 봤을 때 또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전전컴이라고 했고 전자전기 컴퓨터 정보통신 계열로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모이면은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기록하고 살아야 되는 게 모이면은 근본적으로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 어때요? 대학교 가서도 맨 처음에 미적분학이라는 걸 보는데 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제 친구 성욱이라는 애가 제가 같은 조국 같은 과를 다녔는데 제 친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 구립도서관에 같이 다니고 저는 심지어 사설도서관까지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고3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똑같이 공부를 다시 했어요 대학교를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어때요? 제가 거의 4.05로 졸업을 해서 사실상 1등으로 졸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없는데 100분위가 그때 있었는데 상위 5%라고 졸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굉장히 높은 저는 거기다가 해외 논문을 1저자, 2저자를 갖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점으로 보면 저보다 4.23 친구들도 있겠지만 논문까지 하면 제가 진짜로 뭔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1등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미국에 열 몇 개 학교를 전했을 때 거의 다 붙었고 장학금도 몇 군데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장학금을 주는 싱가포르 국립대로 가서 또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해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1학년 살아남자 일단은 장학금 받아보자 일단은 장학금 받아보자 일단은 교환학생 갈 수 있게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 뭔지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보다 보니까 나는 유학이란 거는 인생에서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서 뒤들 뻔했죠 진짜 죽다 살아났죠 박사 자격 시험에서 떨어질 뻔했고 그 다음에 학업에서 그냥 교과목 시험에서 떨어질 뻔했고 박사 잘릴 뻔했고 계속 잘릴 뻔함의 연속이죠 그때 제가 여러분 만난 게 뭐냐면은 데일리 리포트예요 그때 제가 박사 과정 때 데일리 리포트를 진짜로 무슨 하늘에 계신지 그때 처음 썼고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때 미친 생산성을 기록을 하면서 와 나는 정말로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애였는데 어 정말로 모의고사 40%로 시작을 해서 어 몇백 번 인용되는 페이퍼도 써보고 남의 논문을 학생 때 리뷰도 해보고 레프리도 해보고 와 그러면서 저는 저는 그거예요 저는 포닥했으면은 네이처까지는 못 썼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이처 뭐 이런 네이처 자매지의 일저자로는 무조건 쓸 자신이 있었어요 와 뭐예요 공부도 못했던 애가 진짜 공부 끝판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와 그게 벌써 여러분 고등학교 때로 따지면은 12년 걸리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루하루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좋은 과정 뭐랄까 교육이 치열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해한 부모님에서 금수저저 일종의 그런 걸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태어나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확실히 유리해요 근데 나는 부모님이 그런 거는 잘 아시지 못했지만 멘탈은 금수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서적 금수저예요 아주 강력한 멘탈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강하고 우리 어머니가 때로는 나약하다기보다는 연약해 하세요 소녀소녀 같은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또 깡이 세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세지시거든요 그런 걸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을 통틀어서 박사 비슷한 거 관심 있는 사람도 없는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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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서 장학금 받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정부 장학금 받고 삼성에 만나이로 30살에 과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호봉도 조금 더 받아갖고 그러면서 그때 세전 영봉을 수당 PS 다 해서 매년 1억씩은 받았던 거예요 그 10년 전에 와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제 벌써 와 그게 야 나 삼성 다니던 게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진짜 세월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요 진짜 죽도록 어려워요 불가능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면서 내가 거의 열심히 사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얘기랑 다 얘기해요 돈 얘기랑 열심히 사는 얘기랑 근본적으로 바뀌는 얘기랑 여러분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많고 지금 단톡방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냥 단톡방 안 들어간 분들도 지금 유튜브로 이 느슨한 유대의 연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 단톡방이 더 완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더 여러분들이랑 이 데일리 리포터 중심 멘토링 프로젝트도 한번 다시 진행해보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로 여러분의 환경 설정이 돼서 여러분이 마치 진짜 명문대 입학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배가 있고 좋은 후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선배한테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은 약해요 저는 저보다 한학번 후배인 공의학번 후배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박사학기를 도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후배 좋은 정말로 조카 아들내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랑 정말로 이렇게 같이 명문대 다니는 거예요 우리 MCC 멱살 캐리 클럽이죠 MCM 멱살 캐리 네트워크죠 그냥 진짜로 그거를 올해 좀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대표님한테 말해서 우리 혜진 PD가 정말로 리뷰를 잘하거든요 우리 혜진 매니저죠 사피엔스 팀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여러분 입장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웃 소식을 해준 매니저가 더 자주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미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 정답은 하나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썼고 원래 3주차 때는 쓸 계획이 없었거든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까지만 쓰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마음 내킬 때 여러분들이랑 쓰거나 뭐 노력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쓰겠다 했는데 일단은 2월까지는 매주 써서 8주 동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그러면은 제가 저렇게 쓰는데 나도 써야겠다 그렇게 저한테 진짜 멱살 캐리 당하는 거 머리끄댕이 캐리 당하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에서 내가 밀도 있게 촘촘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런 분들 나왔거든요 그게 바뀌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발표하신 분들 보세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독서량 늘리고 승진하고 창업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 합격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달리기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와요 기록을 통해서 셀프 피드백을 통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다이어리는 많이 팔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팔았어요 솔직히 이제 사실 1월에 저희가 이제 유료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돈을 구글에 줘서 마케팅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것도 거의 이제 다 줄여가고 있고 아마 1월에 끝나요 그게 1월까지는 이제 다이어리를 구매 시즌이니까 고약가님이랑 저랑 이게 되게 도전적인 목표였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분들이랑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의미를 정말로 깊게 두고 이제 모인 분들이랑 저는 이걸 계속 같이 써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다이어리 다섯 건 열 건 살 거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순수하게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거 다이어리를 리텐션 관점에서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더비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어 독립이라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리텐션 유지되는 비율이 중요하는 거거든요 지속률이 중요한 건데 다이어리도 우리가 리텐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어떻게든 더 멀리 보내드리고 더 완주 많이 시켜드리고 더 밀도를 높여드리겠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크죠 저는 이왕 다이어리 쓰시고 pds를 안 쓸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pds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조금 지금 여력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노트에라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중간에 뭔가 또 에피소드가 생기면 1주 단차도 뾰로롱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댓글을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 또 여러분들 미니 발표가 있잖아요 댓글에 그런 거 제가 또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응원해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 댓글에 질문이 있으면 데일리 리포트 관련해서는 답변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주차 리뷰할 거고요 한 달 리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손 꽉 잡고 깍지 꽉 끼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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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갈 겁니다 하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